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가직 시험이 있었는데 관세법은 국가직 9급밖에 없죠. 국가직 7급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7급이구요. 9급 시험은 이거 하나입니다. 1년에 딱 한번 오늘 보는 건데요. 뭐 기회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또 집중해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문제는 어려웠습니까? 네 늘 관세법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쉬운 문장이 있기도 하나 그것도 양의 문제죠. 그렇죠? 그 많은 문장 중에서 그것이 숨어 있으면은 한 문장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이번엔 좀 다행스러운 것이 문장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보통 때보다는 조금 짧았는데 그래도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요. 이번에 문제가 일단 수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분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서 거의 다 나왔죠. 법률이 70에서 80% 나온다 그랬는데 이번엔 좀 더 심해서 80%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80개 문장이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총 20문제니까 4개씩? 그럴 수 있는데 한 문제는 문장이 3개고 아예 한 문제의 선지는 아예 그 문장이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 대신 다른 문제에 하나의 보기에 문장이 2개가 있어서 결국에는 80문장이 되었는데 80문장의 81% 65문장이 법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잘 봐야겠어요? 잘 봐야겠어요? 정말로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법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0% 정도가 시행위원회에서 나오고 시행위원회에서 나오고 시행위원회에서 아주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그 비중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도 했습니다. 잘 보고 계세요. 다음에도 또 심각하게 저렇게 또 법률에 치중해서 나오게 될 거거든요. 1번 보겠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부가징수 등의 통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너무 어이가 없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과세가격과 관세 부가징수 다 내는 거예요. 다. 세금과 관련된 건 다 내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1번과 2번은 과세 물건 확정 시기 법의 16조입니다. 1번은 매각될 때예요. 매각될 때의 과세 물건 확정 시기는 매각된 때이죠. 2번에 분실물품. 물론 우리 법에는 도난되거나 분실된 물품이라고 돼 있는데 도난되거나 분실된 물품은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죠. 그것이 사실이 확인되고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도난되고 분실되었을 때 딱 그때가 바로 과세 물건 확정 시기죠. 맞습니다. 3번은 시행령인데요. 사실 시행령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 것이 사실 법률에 이어져 있는 것인데요. 시행령 5조의 내용입니다.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뭔가 이 사람이 여기에 적힌 이 서류에 적힌 물품 수신이니 관세 납세 부자가 된대요. 여기는 원래는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가 나오는데 막상 그 대통령령에 가보면 서류가 3개가 나오죠. 뭐뭐 나와요? 송품장, 선화증권, 항공업 운송장이 나오죠. 뭐는 아니에요. 계약서도 아니고 포장명서에서도 아니고 원선증명서도 아닌데 이번에 새로 오답이 나왔어요. 나는 오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입화물 손치보증장 수입화물 손치보증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LG라고 부르는데요. 아니에요.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과세 환율 부분인데 과산률에서는 중요한 것이 수출 환율과 잘 비교하는 겁니다. 과산률에서는 외국한 매도율을 평결한 것이냐 외국한 매입률을 평결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과세 환율은 수입 쪽이니까 매도율이죠. 법의 17조가 아니라 18조인데, 그렇죠? 맞죠? 18조입니다. 18조. 17조가 아니라 18조예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의 답은 2번이네요. 2번은 관세 현장 수납인데요. 이 전체가 다 법의 43조의 내용이네요. 현장 수납. 그리고 거기서 동사를 좀 외워야 되는데 현장으로 뛰어간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뭐 해야 된다면서요. 보니까 다 있네요. 참여, 인계, 변상. 맞죠? 참여, 인계, 변상. 이건 다 맞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현장 수납 대상으로서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고익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이것이 들어가 있죠. 물론 여행자 휴대품도 있는데 이것이 더 추가되어 있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틀린 게 뭐냐. 2번인데요.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된다. 법의 43조의 2항의 내용인데 뭔가 말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러면 뭣으로 법에 써요, 저 말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그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되죠. 답은 2번이고요. 맞으셨습니까? 3번. 용어의 설명. 법제 2조. 용어의 뜻 부분인데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일단은 도착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거치지 아니하고 거치고가 아니라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송의 정의를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입이 아니면 반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송의 정의는 적극적이지 않아. 뭔가 다른 정의가 아니면 수입이 아니면 반송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출이란 수출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못했어요. 물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내공물품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내공물품. 그리고 반출, 반송. 너무 웃긴 말이에요. 사실 수출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내공물품을 외국어로 반출. 반송이란 개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용어의 정의에서 반송이란 말을 쓴다는 건 웃긴 얘기죠. 내공물품, 반출,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의하기를 이건 외국물품이냐 내공물품이냐 정의 부분인데 말을 많이 줄인 것 같죠.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아직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니까 관선 밖에 있으니까 아직은 아직은 외국물품. 맞죠? 그래요. 두 번째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해서 이게 진짜 웃기다. 외국관 외국관을 운항하는 항공기면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우리나라 외국관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와 외국관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티가 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쉬워요. 그런데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다 간이해 보이거든요. 뭔가 면제, 생략, 생략, 간소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여기 면제고 생략인데 어이 간소화니까 아 답은 사본이구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법의 220조에 찾아가 보시면 강의보세운송이라는 것은 딱 세 가지죠. 더더욱 없어요.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담보조국 면제, 검사의 생략, 신고 절차의 간소화 딱 세 가지고 이게 아예 법에 없는 얘기예요. 사실 보센송 보고라는 것은 이거는 도착 보고인데요. 아무리 간이하지만 도착지에 도착해서 도착지 세 관장에게 보고를 안 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와도 꾹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와가지고 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얘기죠. 5번 보겠습니다. 관세 운송운송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제항의 한정에서 운항할 수 있다. 개항이라는 말이 국제항으로 다 바뀌었는데요. 국제항의 한정에서 운항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국제항 입출항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안 되잖아. 그런데 원래 안 되니까 그걸 갖다 금지된 걸 해제하면 허가죠. 그래서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엔 그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법의 134조의 1항의 내용입니다. 두번째 출항할 때에는 출항하기 전에 출항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출항은 허가예요. 입항은 보고고 출항은 허가인데 시기도 매우 중요해요. 출항허가는 원칙적인 시기가 출항 전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또 세번째 이게 유일하게 이게 기획지중구령 즉 시행규칙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공교롭게도 여기에 답이네요. 출항하는 선박에 승객예약자료 재출시하는 출항 30분 전까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출항 후 3시간 이내입니다. 이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행규칙 67조의 62조의 3의 내용인데요. 보시면 승객예약자료에 재출시한 승객예약자료는 열람을 하게 해줄 수도 있고 이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안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제출한다면 출항할 때는 출항을 3시간 이내 입항할 때는 입항 1시간 전까지 그러나 운항 예정 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출항이 좀 더 간단하고 입항에는 단서까지 붙어 있죠. 3시간 1시간 30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30분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 입항 쪽에서 나오는 30분을 이 출항 쪽에다 써놔가지고 틀린 거죠. 이런 건 좀 봐둬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보존승경예약자료 잘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보존이에요. 그쵸? 그냥 승객예약자료가 아니라 입항일 또는 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것을 우리가 보존승경예약자료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이게 정말 웃긴 얘기가 뭐냐면 이 세관장의 승인을 뭐 화주가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관공무원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신고인이나 신청인 화주 등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공무원장의 승인을 얻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것은 여기에 관승장도 나온다? 보세요. 세관공무원은 관승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세 명이 다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6번 관승판상 강제징수 채널처분이 강제징수라는 말로 바뀌었는데요. 법의 43조의 이해의 내용입니다.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면 세관장은 뭐 뭐 뭐 맨 끝에 결국 동사는 유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유예하죠? 왜 납세자의 일반 재산을 팔아버리는 걸 유예하는 거예요. 차라리 장사하게 놔두서 차라리 돈을 벌면 그걸로 세금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이 사업 잘 되는 게 뭐가 목적이야? 목적은 세금을 걷는 거죠. 체납에게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예할 수 있다. 맞네요. 이게 사업삼조의 1항이에요. 첫 번째가 딱 유예할 수 있다 이러고 시작한다고. 그런데 더 나아가죠. 2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이미 묶여있는 것도 풀어줄 수 있게 하자. 유예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것도 유예하고 이미 묶여있는 것도 풀어주자. 이거예요. 이건 2번인데요. 이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already 이미 이미 압류한 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압류 해제까지도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바로 이 3번과 4번의 차이점인데 잘 보세요. 일단 여기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있죠?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납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획 세운 대로 내가 나눠서 내겠다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대요. 제대로 내지 하는 거에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뭔지는 사실 좀 모호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이 있지만 그래도 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원래는 이런 사유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의 유예를 취소 해야 하는데 플러스 이 말 있죠.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당한 사유라는 말은 여기만 붙어요. 분납계획에 따라 나빠하지 아니한 경우에 묻지 이런 말 있죠. 제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예변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이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이로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보입니까? 사입살조의 의의 우항입니다. 구조만 보세요. 다음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다음이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많은 거 이것들이 다 무엇의 사유예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사유예요. 그런데 여기 다만 보세요. 다만 이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 의 경우에는 그때는 압류 또는 매각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이로에만 되요. 이로에만 여기에만 이거 있죠. 이거 이로 체납액을 분납계에 따라 나빠하지 않냐는 경우 여기에만 예외가 있다. 2, 3, 4 이런 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여기 정당한 사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3번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도 되는데 4번은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도 위를 취소하지 아니한다는 틀리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7번에 심사와 심판 우리 관세법상 행정심판은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관세법 제5장 제2절을 심사와 심판 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게 틀렸는데 법이 123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세법상의 보정기간은 무조건 20일입니다. 10일이 아니라 20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정기간은 무조건 며칠 20일이에요. 이것이 행정심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일단 보정기간은 무조건 20일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2번은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번에 128조의 2에 보면 최근에 불고불리와 불이 변경금지 원칙이 들어갔는데 집행부정지 원칙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2항 불이 변경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뭔 뜻이에요?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심사청구를 했더니 즉 5천만원 추진당해가지고 난 5천만원 못 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심사청구를 했더니 6천만원 추진 이러면 안된다는 거죠. 또 3번에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망 이 말이 중요한 건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요즘엔 뭐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신정 심사청구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신정 심사청구 심판청구인데 관성장이나 조세진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면 세관장은 어디 갔나 싶은데 세관장은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아요. 또 심사청구는 분명히 세관장을 거쳐 관성장한테 가는 것이지만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장이 만들어놓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예외적인 거예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관성장이나 조세진판원장이 만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법 129조의 제1항 내용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인데요. 다만 여기 옆에 온라인 사실 다만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다만 재결청 재결청이 중요한 말이고 재결청이 이런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예외가 붙어있죠. 법의 125조의 내용입니다. 8번 과세납정리위원회 우리 이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위원회가 과세납정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이걸 한번 내버리고 나면 그 다음 걸 못 내는 거야. 위원회가 10개가 넘는데 그런데도 이걸 내면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번에 모든 위원회에 거의 모든 위원회에 동시 다발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이 뭐냐면 해임 또는 해촉 사유예요. 해임 또는 해촉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도 해임 또는 해촉이냐 물론 1호는 1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 중에 이것이 있어요. 해임 또는 해촉 사유를 우리가 좀 외울 필요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맞는 문장이에요. 이거를 틀린 문장으로 할 리도 없지만 하려고 하면 좀 해임 또는 해촉하는 또 다른 아픈 아프나 그런데 아픈 것도 해임 또는 해촉이거든 그러니까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대부분 맞는 문장으로 나올 거예요. 숫자가 틀렸네요. 관세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이거 보니까 해임 또는 해촉도 있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재척 사유 있죠. 자기가 위원이어도 아 제가 이번 건은 제가 관련되어 있는 건이어서 제가 심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회의에서 빠져줘야 돼요. 그게 바로 재척인데 이건 시행령 45조의 내용 45조의 2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해당한 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에 10년 이내에 대리인 10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이건 꼭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은 과반수 과반수죠. 이거는 시행령 45조의 2항의 내용입니다.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관승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제 48조인데 48조에 따로 그냥 하문장이 나와 있어요.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누군데요? 세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다 의결을 하고 그 사항을 상급관청인 관승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9번 9번의 답은 4번인데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로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라고 외우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 2, 3번은 1, 2, 3번은 모두 법의 277조 이게 뭡니까? 과태료에 나오는 거죠. 특별히 2번에 보시니까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대요. 500만원 보신 분 그랬잖아. 500만원 보 관 안 한 거 신고 안 한 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2번이 좀 어려운데요. 2번은 사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잘 안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세관의 업무 시간 등 그 위반에서 운송수단에서 물풀 취급한 자 이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아이고 여기 잘못됐네. 그치? 여기 200만원인데 딱 보이잖아. 200만원 그렇죠. 여기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특허보새고에게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거기에 1호 첫 번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고 네 번째 이거 보세요. 이거는 좀 그래요. 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268조의 2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268조의 2가 뭐예요?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인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위조나 변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10년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거 있잖아요. 누설 도용 또 지정을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전자문서 중개업무를 부정하게 했을 때에는 5년 5천만원이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건 이제 268조의 2의 제1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관세의 청장의 지정을 받지 않고 전자문서 중개업무를 행했다. 이렇게 부정하게 했다. 이렇게 될 때는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형식이 징역 또는 벌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고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0번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런 질문이 있죠?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관세법 이러면 관세법 1조부터 330조까지 여기저기에서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내겠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이번에 몇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1조는 정말 오랜만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 문장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바로 관세법제 1조 이 법의 목적입니다. 관세법은 관세부가적인 수 및 이거 잘 봐야 돼요. 돈 얘기하죠? 그 다음에 통관 얘기해요. 통관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가지가 적정하고 적정해야 돼요. 관세부가적인 수가 적정해야 되고 통관이 적정해야 돼. 그래서 결국 돈 얘기 한 번 또 하죠? 중간 목적은 관세 수입 확보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국세 징수에 따라 예에 따라 관세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를 나빠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아닌 재산 그랬으면 이거는 일반 재산을 말하는 건데 일반 재산을 팔아서 돈이 생겼어 그러면 그것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국세도 가져가고 관세도 가져가죠. 비례적으로 국세와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 3조의 내용인데요. 맞고요. 세 번째 세관자분 관세 강제 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료부관 운반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 이 비용이 바로 이게 강제 징수 비 여기 비에 붙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이게 법제 26조인데 그때 이제 국세 기분법과 국세 징수법에 예에 따릅니다. 그런데 법제 26조의 두 번째 항으로 가면 그때 비용이 혹시 들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용도 징수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법제 26조의 이항이죠. 네 번째 과세공장이나 세관장은 과세공을 조사한 결과 과세공인이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면 보세요. 통고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 부족합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자력 우리가 무자력이라고 하는데 무자력은 고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전체 문장을 다 지우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자력이면 즉시 고발입니다. 그런데 뭐 잔뜩 써놨어. 이건 다 만든 말이에요. 11번의 답은 4번인데요.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운송은 내용이 많습니다. 보세운송 여기저기에서 띄엄띄엄 네 문장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운송을 하나로 보세운송만 딱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 필요한데요. 1번 수출신고와 수리된 물품 이거는 외국물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합니다. 물론 관성고시에 가면 따로 정하는 것은 보세운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수출신고와 수리물품으로서 보세운송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긴 있네요. 이건 관성고시에 나오는 것이고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인정이 될 때에는 운송통로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송통로는 경보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도 관성장이 나오고 여기도 관성장이 나오고 그런데 보세운송은 관성고시가 있어요. 관성고시가 따로 있는 것은 우리가 꼭 외워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세운송입니다. 보세운송에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보세운송은 담보 제공 사유에 들어가고 있죠. 4번에 보세운송에 신고를 하는 경우 화주의 명의로 보세운송 신고를 할 수 없다. 보세운송 문제가 두 문제나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거예요. 보세운송 신고를 하는 경우 화주의 명의로 보세운송 신고할 수 있죠. 법의 214조 214조에 보세운송에 신고인이 나오는데 보세요. 화주도 되고요. 관세상 등도 되고 보세운송업자도 돼요. 아 되잖아. 근데 왜 안된다 그래. 관세사 등은 뭐예요? 관세사 관세 법인 통관치급 법인도 되죠. 12번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법제 175조 어떻게 외우고 계십니까? 미피파집 벌통특징 법 이렇게 되어있죠? 미피파집 벌통특징 법 미피파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미피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집 집행유예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2년이란 말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피파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는 2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집행유예 중인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유예기간이 끝났대. 그럼 괜찮아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게 끝나면 괜찮다니까요. 그 유예기간 중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중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음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 근데 2번은 조금 응용을 한 거예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은 뭐 기준입니까? 감옥에 있을 땐 안 되죠. 징역형이 끝나고 또는 면제되고 끝기준 면제기준인데 끝나고 2년 면제되고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죠. 2년이 지나면 돼요. 근데 보니까 지명이 끝난 후 끝나고 1년 6개월이 됐대. 아직 2년이 안 됐잖아.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은 결격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13번 통관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은요. 여기 의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의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의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이게 227조의 내용인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보세구역 반입명령이 나오죠? 뒤쪽에 문장 하나 있던데 보세구역 반입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 된다. 그 얘기죠. 관세 보전 길이 관세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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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 여긴 중요한 게 누가 통관표지 첨부할 것을 명령하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데 여긴 이제 세 권장이 명령하죠. 이게 법의 228조의 내용입니다. 맞고요. 3번은 참 맞는 문장으로 즉 옳은 문장으로 많이 나와요. 보시면 여기 중요한 말은 제안이거든요. 통관력 통관장 특정한 세관 을 합쳐서 우리 보세운송에서는 통관지라고 해요. 통관지가 제안이 되는 건 보세운송 승인 대상인데 그 통관지를 제안하는 건 누가예요? 짱들이야죠. 관성 짱 세관 짱이 통관지를 제안합니다. 이건 법의 236조의 내용이에요. 4번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피시된 물품 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 저는 답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피시된 물품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중국산이 중국산 물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나라 부산항을 지나면서 갑자기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해서 가는 경우 그럴 때 잡아두죠. 잡아두는 걸 우리가 유치한다고 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법의 231조의 1항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법의 231조가 이래요. 세관장은 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그리고 문장이 하나 또 있죠? 뭐가 있냐면 환적 또는 복합한적 되는 환적 또는 복합한적 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 우리나라로 허위피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밑줄 친 거 말고 이 나머지 밑줄 친 거만 문제 낸 것이고 이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한 거예요. 즉 환적과 복합한적은 생략을 하고 이 부분만 낸 거죠. 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그런데 141조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 놓은 거예요. 일시 양력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법의 내용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고 환적과 복합한적만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죠. 14분 보겠습니다. 관세분명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액의 확정 이거 뭐 확정 방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정신고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와 같은 그런 세액의 정정 부분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1번 보세요. 납세무자 납세무자가 정정을 한대요. 그러면은 일단 뭐가 잘라져 나가죠? 경정이 없어지죠. 그리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일단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 돈 냈잖아요. 그게 부족하대. 그러면 보정신청이거나 수정신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돈 내고 돈 내고 6개월까지 이걸 우리가 이만큼을 보정기간이라고 하는데 보정기간 내 보정하죠. 맞습니다. 이거는 법의 38조의 2에 이게 보정신청인데요. 제1항의 내용이고 2번 2번 납세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세무자인데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대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거는 경정청구밖에 없어요. 경정청구죠. 경정청구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죠. 그리고 2개월짜리 경정청구가 따로 있고 5년 3개월 경정청구가 또 따로 있고 그렇죠. 법의 38조의 3에 제2항입니다. 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2가 있는 청구인은 근데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세관장에게 경정을 했어요. 그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했어요. 세관장에게 경정을 했어. 그게 바로 세관장의 경정통지예요. 근데 거기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에이 세관장도 못 믿겠구나 이러면서 저 상극관청에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 어차피 오답이에요. 왜냐면 이걸 써주려면 이 앞에 많은 내용들을 써줘야 돼요. 왜 얘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했는지 그 얘기부터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오답일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오답이니까 막 쓴 거예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30일이고 과승장이 아니라 장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장관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어떤 거예요? 아 국세청에서 세무서 쪽에서 전화가 왔죠. 그쪽의 가격과 이 과세법의 과세가격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차이가 난다 그래요. 차이가 나. 그럼 그때 세관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세청 쪽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래가지고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했는데 세관장이 구세청이 맞는 것 같다. 이러면 그때는 모두 무시하고 저 위에 있는 장관에게 찾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다 자세하게 해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답이니까 이렇게 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얘기했던 3개월 5년짜리 경정청구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법의 38조의 사회 내용이에요. 세관장은 납세 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징수 금액의 최저한이이죠. 물론 만원은 이거는 시행령이긴 합니다. 원래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만원이죠. 15번 과세법령상 이거 또 이렇게 나왔네. 이게 어렵고 무시무시한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은 법의 319조의 내용인데 이거 그대로 나오죠. 과세법에 특별한 기종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수동법을 준용한다. 형사수동법이 뭐죠? 이건 이제 형법과 형사수동법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형법은 무엇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형사수동법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어떤 절차법이죠. 관세법은 형법이랑 가까워요 형사수동법이랑 가까워요. 두 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관세법이에요. 관세법은 형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형사수동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상충이 되면 그때는 형사수동법을 준용하고 관세법이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수동법을 준용하고 즉 일반 규정이죠. 그리고 형법을 준용한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싸우면 관세법이 이기지만 관세법에는 몇 개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 일반 규정은 다 형법과 형사수동법에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따라간다. 이런 받는 거예요. 2번은 이건 보책이 있는 내용인데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이거 오타가 아닙니다. 320조. 관세의 세목이 뭐예요? 세목의 이 목자는 눈목자인데 세목 세금의 한 종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산세도 관세의 한 종류로 보는 거예요. 3번은 184조 제1항인데 보태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죠.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운영료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돼요. 11일이 이제 바뀌어 나올 수가 있는데 보태창고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빨리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번째 긴급간세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뭐 긴급간세는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데요. 긴급간세는 무역위원회의 부가권위가 접수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11일이 아니라 1개월이잖아요. 한 달 이내에 이 긴급간세를 부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연장은 없죠. 연장은 이 똑같은 문장 뒤에 연장이 있다면 그건 잠정 긴급간세일 거예요. 잠정 쪽에는 연장이 있지만 여기는 연장이 없죠. 그냥 1개월 이 뒤에 뭐가 붙어요.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은 원래는 이 말이 붙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많아. 그치? 이에 당사국과 협의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이 더 붙어야 되는 것이죠. 20일이 나오면 뭐라고요? 1개월 20일은? 그건 잠정 긴급간세 잠정 긴급간세에 나오는 거죠. 16번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이제 1번과 2번이 다 기간계산 기간계산인데 우리 기간계산 문장은 우리 과세법에 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 이거 나오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을 때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로 본다 라는 문장과 또 하나는 기간에 대한 일반 규정은 민법이다 이거죠. 뭐라고요? 민법이라고. 그래서 기간계산은 과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건 뭐야? 이걸 민법이라고 읽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니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단순하게 여기는 민법이라고 해야 돼요. 민법 법제 8조의 1항과 2항이에요. 기간계산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세 번째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런 경우에는 월별납부의 승인 취소사유이다. 그러니까 월별납부의 승인 취소사유 있죠.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월별납부의 승인 취소사유는 어떻게 외우고 계세요? 세 개인데 뭔가 세권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괄성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15일이 들어가죠. 15 관세 이게 바로 월별납부 승인 취소사유인데 단순하게 이렇게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이러면 안 돼요. 단순하게 체납이 됐다고 바로 월별납부 승인 취소는 아니에요. 체납이 되고 나서도 15일이나 더 지나면 체납 상황에서 15일이 더 지나면 그때는 너는 안 되겠다. 이래서 아예 월별납부가 승인이 취소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좀 긴 게 이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냐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거는 시행령 2조에 2항과 3항을 합쳐놓은 그런 문장인데 보세요. 일단은 2항은 천재지변동으로 기한의 연장을 할 때 그 기한 연장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그거는 관세청장이 정하죠. 기획청 부장관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 4항을 좀 바꿔놓은 문장인데 이 뒷부분도 틀렸어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 즉 납부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납부자의 신청이라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세상에 없어요. 있었다면 임용호가 가르쳐줬겠죠? 그런데 저런 말은 없어요. 17번 정부인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정부인품 면세는 법의 92조인데 우리 시험에 참 자주 나오는 감면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보니까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보장 2번과 4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죠. 이 사람은 비상통신용 물품 이런 구체적인 물품일 때만 이 사람이 정부인품 면세를 받아요. 그런데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물품 이러면 되죠. 이건 4호의 내용이고 이건 8호의 내용이에요. 또 상수수질측정 환경오염 방지물품 그러면 안 돼. 그 수입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임이었는 그때는 정부인품 면세로 가는 거예요. 그건 7호의 내용이고 그런데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정보처리 기술 그러면서 공장자동화 이 말이 나왔는데 이 공장자동화라는 말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법제 95조 환경오염 방지물품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면의 종류를 묻는 문제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18번 수조수임이 반성신고 딱 봐도 241조의 내용인데요. 별송품은 별송품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성전용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241조의 1항이 아니라 그 다음 조에 다음에 있는 2항의 내용이죠. 1항은 원래 신고한다 즉 정치신고고 2항이 바로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성전용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리스가 쭉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휴대폰 탁송품 별송품이 합쳐져서 첫 번째 대상으로 나오는데 휴대폰 탁송 별송품 중에서 이렇게 별송품만 여기 낸 거예요. 맞잖아요. 두 번째 두 군데가 틀렸는데 세관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반성하는 자가 아 아 1개월이 이게 좀 웃긴 얘기죠. 원래 30일이거든요. 근데 1개월이 30일 아닙니까? 야 근데 이건 예전에도 이게 한번 오답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1개월이 30일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이건 이제 이 정도로 합시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틀려가지고 확실하게 틀린 것은 이게 이 밑에 부분이에요. 이게 굳이 얘기하면 수입 반송 신고 지원 가산세인데 과세 가격이 2%이지 이게 관세 2%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있는 기준금액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대통령령이라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241조의 사항의 내용이었고 3번은 이게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시험에 별로 안 나왔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243조 사항 이게 위반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꼭 알아두세요. 미수출 등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불법행위가 발생 우려가 높으면 반입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관세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입하지 않고 수출 신고한 거죠. 수출 신고를 했는데 반입하지 않고 하면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입항 전 수입 신고의 1항인데요. 지금 쭉 보면 알겠지만 1항과 1호가 많이 나오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가장 첫 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법조원이 몇 개 안 되고 제도가 몇 개 안 되는 상태에서는 2항 3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법조원이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 관세법이 엄청 뚱뚱해졌어. 그래가지고 1항 중심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벌써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19번 보세구의 반입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법에 238주를 써놨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시행령 245주의 제1항 중심으로 낸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시정조치가 없었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세구의 반입명령이 즉 리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콜 대상이 총 4개거든요. 4개가 다 써놨네. 근데 거기에서 오답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만들어도 3번을 오답으로 낼 거예요. 보시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7조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고 그때 지식재산권 침해한 경우인데 이게 제일 짧죠. 지식재산권 침해 뭘 바꿀 거야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두 개 중에서도 이게 더 길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표시라고 그랬지만 표지에 부착을 포함하거든요. 이게 답이 3번이에요. 참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긴 거를 고르셔야 돼요. 긴 거를 긴 게 문제예요. 그리고 긴 거에서 거기서 오답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외와 포함 이거 바꾸는 문제는 우리 시험의 단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제네요. 통과 절차의 특례 즉시반출 할 때에는 즉시반출 신고 중요한 말은 신고죠. 신고해야 된다. 맞네. 253주 1항은 맞는 얘기고요. 생관장은 즉시반출을 하는 자가 1번 2번이 다 즉시반출이네요. 이건 뭔 얘기야. 수입신고는 수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즉시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가 아니라 10일이잖아요. 이건 너무 티가 난다. 그죠? 틀렸고 또 하나 뭐가 또 틀렸냐면 100분의 20인데 이건 관세의 100분의 20이에요. 과세가격 개념은 수입 반송신고 지원 가산세에 나오는 것이지 여기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이렇게 틀렸습니다. 또 이 세 번째는 보세요.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아 전자상거래 물품에 특별 통과한 얘기군요. 그거는 고시가 있어요. 고시가 있다는 얘기는 맨날 때 따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고시로 따로 정한다. 누가 관세청 고시를 정하니까 관세청장이겠죠. 세관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관세청장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고시의 유무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또 네 번째 수립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공인의 유효기간 우리가 이제 유효기간만 따로 외워본 적이 있었는데 수립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좀 길어요. 그쵸? 근데도 10년은 아니죠.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이 갱신 절차는 대통령령에 나와요. 그래서 이건 두 군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5년으로 바꿔야 되고 여기 대통령령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통과 절차의 특례를 다 모아서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다 풀어보셨네요. 좀 어떠셨어요? 관세법을 좀 더 찬찬히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진짜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관세법을 잘 알아야 관세법 시험도 잘 보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